뿜옹 안녕하세요, 저팸 안녕하세요 또한 에피소드의 전화기술센터의 전화기술 오늘... 오늘 내 아플을 확인하셔야 되죠 나쁘지 않네요 오늘 특별한 컨셉이에요 전화기술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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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커피 우리는 커피를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특별한 게스트 어! 저프리 어? 뭐 들고 있는 거야? 저프리! 저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배우는 배우는 바리스토스 여러분은 커피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레스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리스토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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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와우와우 어! 이런 거 해줘야 돼 자자자 어! 읽었어 읽었어 머리 체질 오케이 pak 저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와우오오오오 오늘 우리의 의상을 잘 보시면 환상적인 바리스타 컨셉이거든요 사람들 상상 속에서만 생각해왔다 그 대표적인 바리스타 패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진짜 배워보고 싶었어 We've never actually learned about coffee We've always talked about coffee But we don't,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coffee Let's go down the espresso and make a cappuccino We're going to take care of customers We need to take care of it We need to take care of it Wow Everyone has to be sanitary Clean hands Step 1 Cleaner gloves Step 1 anya Step 1 swool Step 2 kommtons 이렇게 해서 골고루 godt 그리고 이 툴로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시면 면이 벌어집니다 평평해지죠? 각도에서 45도로 필링, 필링, 필링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네, 기본적인 에스프레소가 나오죠 그 맛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왼쪽으로 해서 빠지죠 그 다음에 닦아줘요 아, 닦아줘야죠 오, 닦는 거 까먹고 꺼냈어 닦아주고, 저는 검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이 있으면 누르면 나오지, 나오지 그리고 골고루, 골고루 오, 잘하시는데요? 오, 좋습니다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탁, 탁, 탁 네, 그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닦아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네, 두 번 세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돌리고 네 아, 이 예쁜 그림 한번 보여주고 꾹 눌러주세요 14kg의 압력 정도 14kg의 압력 정도 지금 3, 14kg 디테일 진짜 14kg? 아주 예뻐 그 다음에 아, 물 물 빼야죠 물 빼야죠 네, 조금 눌러주세요 그렇죠 조금 빠지고 한 다 빠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다 누르고 됐다 버튼 누르시고 누르시고 바로 갖다 놓으세요 그렇죠 다 오, 타이밍 봤어요? 어, 딱 맞추셨어요 진짜 커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갈색층이 보이죠? 이게 크레마입니다 크레, 크림 원두가 오래되면 커피의 맛은 확실히 떨어지는 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맛? 향을 살짝, 그렇죠 이런 건 짠 같은 거 아, 짠 기억해 주셔도 되나요? 네 향을 살짝 맛 보시고 와우 네, 살짝만 네, 맛을 이렇게 살짝만 그럼 진하죠 네 재치기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약간 혀를 감싸는 느낌이에요 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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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We are making a special sauce 네 굉장히 네 잘 뽑아주실 거예요 오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와우 와우 컵슨 케이크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14kg를 잘하는 거죠 아우 I didn't,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this good I think I was born I was born I wanted to be 자 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자르셨어요 네,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깔끔하게 자르셨어요 네 오, 좋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이거 스무스한 걸 보여줘야 돼 에스테릭 잘하셨어요 내 거보다 예쁜 거 같네 1 1 2 3 4 56 14 Aherta 15 갔는데 45도로 오 좋아요 필링필링 within the script 눌러줍니다 angen 1번에 Kate 입안에 살짝 오물오물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의 엑스피리니스가 있구나 딱 들어갈 때, 입안에 머금었을 때, 남았을 때 그렇죠, 에포테이스 때까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 좋아요 여기 그냥 물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만 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 아닌가 보네요 스토리로 얼음을 최대한 가득 채워주세요 최대한 가득이요? 네, 가득 스테인 샤프로라스로 한 번에 딱 맞추시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받아서 따라주셔야 크레마도 잘 살고요, 커피맛도 더 아, 근데 약간 이 커피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크레마라고 생각한가? 네, 맞습니다 이 두네요 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맞습니다 고기에 마블링이 생각났어 비슷해요 아, 그럼요 그 마블링이 잘 들어가는 거로써 맛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캐치였어 디테일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주문하실 건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 세정 오케이 동작이 조금씩 능수 쌓이시는 이거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공짜예요 오 네 버튼을 먼저 눌러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시작하고서는 빠르게 추출해 주셔야 돼요 아 아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면 자 요렇게, 요렇게 쭉 따라해도 돼 요렇게, 요렇게 이런 거 약간 사운드 들어가야 되는데 냄새 좋다 네, 살짝 더워서 네 Guys, if you guys learned anything from today 크림 It said, a cream is the most important part 오 맛있게 잘 추출이 됐어요 오 아, 이거, 이거 바로 하면 초출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이걸 했었다 네 바로? 어 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행이다 잠깐 빨대 바로 준비해 네 숙성을 시킨 다음에 오, 좋습니다 딱 네 한번 싹 싹 싹 얼음 떨어졌어, 괜찮아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드셔요, 드셔요 빨리 드셔요 못 봤어 드셔요, 빨리 드셔요 좋아요, 좋아요 예스, 예스, 예스 저는 그, 집에 사는 프렌치 프레스로 마시거든요 좀 진한 느낌으로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오 일부러 한 번 반만 마셨다가 네 반만 따랐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마셔요 좋아하시는 아, 저는 코스타리카 쪽을 좋아해요 중남미 쪽에 좀 약간 미디엄 로스팅으로 된 걸 좋아하고 오 저는 뭐 그냥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는 신맛이 좀 있는데 중남미의 브라질이나 과테말라 쪽을 추천하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씁쓰름한 단맛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랑 과테말라 과테말라 알겠어 이 쪽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냥 티라미슈를 만들어 볼게요 오, 너무 좋아 티라미슈 되게 좋아해 만들어 보고 싶었어 다 그러세요? 아, 하긴 카페에 또 단 게 없으면 커피랑 티라미슈 아, 크림 예쁘게 할 사람은 아마 재현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제가 크림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저희가 세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쭉 나열을 예쁘게 해줘 보세요 아, 잘못하면 부숴줄 거예요 네, 맞아요 간격을 붙여주시면 아마 크림을 올리실 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예쁘게 하려고 하다가 이 크림을 크림은 톡톡 쳐서 그냥 뭐 톡톡 쳐요? 옆으로 받치고 네, 이렇게 탁탁 네, 이렇게 하면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셔도 되고 호그 이런 바, 스푼을 비우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하세요 이것도 약간 근데 되게 보기 마음 편하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와, 크림 느낌이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크림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수습했어 와, 예뻐 끝 쪽은 연하고 가운데 쪽은 네 이렇게? 와, 끝? 끝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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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자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괜찮으세요? 아 오, 오 더 달아 네, 카푸치노 스타일을 할 건데 카푸치노, 네 이제 우유 스티밍을 하셔야 돼요 우유 스티밍을 하셔야 돼요 우유 스티밍을 하셔야 돼요 아 코 부분까지만 채워주세요 아, 네 네 음 어, 컵도 달라요 네 이제 카푸치노 라떼 스타일로 하실 거니까 네네 한 바퀴만 오오 와, 돈다, 돈다 네, 그렇죠 아, 뜨거워질 때쯤 끄시면 돼요 살짝 부어준 다음에 일단 이런 장도품이 있죠 이러면 안 되겠죠 얘는 살짝 막아주고서 아, 이렇게 흩어져요 이 소리 그냥 이 소리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입안에 이렇게 크림이 살짝 높죠 네 오오 우유 맛이 좀 라떼보다는 진짜 좀 진한 좀 진하죠? 오, 맛있어 꼭 하고 네 바로 시작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는 딱 코까지 네, 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천천히 내려볼게요 그렇죠 자, 고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 좋아요 오, 오 와, 와, 와 이거 봐야돼요 음, 비주얼하게 네, 잘했어요 음 그렇게 터져요 네, 반짝이는 게 안 터지는데 기울이는 건 터져요 오, 됐다 오, 됐다 일단 많이 넣고 자, 여기 이렇게 자, 내려와서 내려와서 수프 주세요 수프 들고 미는 거예요 아, 자니 모양이에요 자니의 아주 예쁜 카푸티노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약간의 페카스 느낌으로 네, 네 페카스 느낌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스테링을 정말 잘하셨어요 오,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해보실까요? 누르고 컵 삭 오 1등급 우유를 우유 마시면 싹 해서 코까지 싹 네 우유 덧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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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오 네, 거의 다 탁 세게 탁 그렇죠 이게 은근 과감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 수프 자 내려와서 밀고 직진 오 계셨습니다 본인 스타일로 잘 오 오 무리했어 뭐 상상했어? 나 내가 보기에는 하트 최소한 이 첫 번째 하트라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구름을 표현한 하늘 하늘을 표현한 먹구름 카푸치노 약간 빨리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굳는 건 좀 네, 이게 카레마 그레사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무살 키워서 이렇게 커피를 즐기시죠 어, 지금 충분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드셨죠 네, 이제 두 시간은 괜찮아요 저 팬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은 우리의 espressos americanos ice americanos cappuccinos 그리고 tiramisu 우리 아주 프로페셔널 오늘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걸어가는 누군가 누군가 커피가 그 디테일 커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 저의 보컬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